뚝 떨어진 기온으로 겨울나기 힘든 이웃을 위해 연말연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현혜나 기자입니다. 지난 25일 아산시 번영로 51번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수혜 가정은 50가정 중 11번째 가구로 92세 어머니와 65세 아들이 함께 사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에 연탄 400장이 지원됐으며 이날 좋은 이웃 자원봉사자와 박경기 아산시장, 선문대학교 자원봉사단체, 아산시 시설공단 노동조합 임원들이 함께 참석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더욱 훈훈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좋은 이웃도 더 열심히 노력하는 봉사단체가 되겠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연탄 한 장이 소중하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사랑과 나눔을 계속해서 함께 이어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현예나입니다. 14Y event 8호 8호